그래서 성모는 복하 2의 15를 했군요. 복하 2의 15에서는 뭐 배웠나요? 어..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갖고.. 그렇지. 뭘 보라고 그러니? 동물 같은 거를.. 그건 어떤 동물이다 이러는 거죠? 근데 그 동물이 몇 마리에요? 한 마리요. 한 마리니까.. 잇. 계속해서 잇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15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 그것은 양이야. Look. It's a sheep. Look. It's a sheep 어떻게 써요? S.H.E.E.P. 그렇죠. Look. It's a sheep.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에 있는 어는 왜 써야 되죠? 하나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It은? 하나에요? 여럿이에요? 하나.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우우. It's a sheep.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Look. It's a sheep. 오케이. 그것은 붓고미야. Look. It's a polar bear. Polar bear. 어떻게 써요? P.O.L.A.R. b e a r XO O. LOOK ITS A POLAR BERE Look. ITS A POLAR BEAR A POLAR BEAR란 대답 듣고 싶다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A POLAR BEAR는 북극곰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at is it? 여기에 it is 보입니까? 네 it is는 묻지 않는 말이죠 어폴라베어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거 뭐야? What is it? 만약에 폴라베어가 멀리 있다면 What is it? 저거 뭐야? 저거 뭐야? What is that? 그랬더니 북극곰이다 What is it? It is a... 데이... 데이... 폴라베어?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아니... 멀리듯 한 개 암만 길어봤자 It 근데 무슨 데이이야 어? 이거 말고 저것들은 뭐야 해볼까요? 저것들은 뭐야 What are those Those는 암만 길어봤자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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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라베어 데이 저거 뭐야? What is that? 그거 북극곰 한 마리야 It is a 폴라베어 오케이 저것들 뭐야 What are those 저것들은 폴라베어들이야 어 맞다 저것들은 폴라베어들이야 저것들은 폴라베어 이제 달 바뀌었으니까 폴라베어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봐 그것은 염소야 Look it's a goat Goat 어떻게 써요? G-O-A-T 그쵸 Look it's a goat 그 다음에 봐 그것은 뱀이야 Look it's a snake It's a snake S-N-A-K-E 그쵸 It's a snake Look it's a snake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그거 뭔데 It's a snake What is it? It's a snake Okay 빠밤 캥거루야 Look it's a kangaroo Okay 한마리가 어 쓰고 캥거루 어떻게 써요? K-A-N-G-A-R-O-O 그쵸 그쵸 캥거루 그 다음에 봐라 그것은 어 봐라 그것은 Panda다 Look it's a panda It's a panda 어 Panda 어떻게 써요? P A I R 맞다 맞다 P D A Okay 그 다음에 봐라 그것은 개구리다 It's a frog F R O G 그쵸 그 다음에 봐라 그것은 펭귄이야 Look it's a penguin 그쵸 펭귄 어떻게 써요? P E N G U I 그쵸 그 다음에 봐라 그것은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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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써요? K A L I A L K 코알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Okay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오늘 몇 호 했지? B에 5호 했지? 네. 오케이. 좋았어요. 어! 앉아볼까요?